오또 칸코의 앵뷰 같은 입술 전형적인 미인인 서울댁이 작은 보따리 하나 옆에 끼고 시집 올 때 데려온 한여 순심이를 데리고 박찬판집을 꼭두 새벽부터 나서고 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오고 그녀의 두 눈에는 서러움에 복받치는지 타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박찬판집에 시집간 지 딱 4년 만이다. 아무리 정성을 드리고 시성을 드려도 태기가 없는 소울객 늘 죄인처럼 고개도 못 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표독스런 시어머니가 하루는 폭탄 선언을 한 것이다. 얘야, 너는 우리 집 배를 이어야 할 아이를 출산해야 함이 도리이거늘 여태껏 태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구나. 당장 보따리를 싸서 내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니...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오? 이 엄동설 안에 어딜 보낸단 말이오? 박찬판이 옆에서 한마디 한다. 여보, 그런 소리 말아요. 그럼 이대로 대를 끊게 하렵니까? 이는 칠거지하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 말씀 마시고 제가 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4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입 다물고 있거라. 어서 너도 자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4년이란 세월 많이 기다렸다. 너는 내 본분을 다하지 못했으니 어서 당장 채비를 챙기고 이 집을 나가도록 하여라. 시어머니 변신은 차가운 말 한마디만 남겨놓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아가, 미안하구나. 내 시어머니가 저리도 단호하게 말하니 내가 어찌 힘쓸 도리가 없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이 모든 게 부덕한 저의 소치이옵니다. 곧 시아버지도 한숨을 내쉬며 미안한 듯 밖으로 나가버렸다. 여보, 힘도 없고 나약하기만 한 남편 박초신은 아내를 안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미안하구려. 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해주구려. 서울댁은 제 방으로 가서는 간단한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래, 이 또한 나의 기구한 팔자이니. 그래서 첫딱이 울기도 전에 박찬판 집을 나섰다. 나서기 전 시부모 방을 향해 큰절을 울리며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진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서울댁은 그 길로 오대산에 있는 선불사로 향했다. 여정 순심이를 향해 말했다. 순심아, 이제 나는 혼자 가련다. 그러니 너의 노비문서는 내가 불태워버릴 테니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되어 내 뜻을 펼치도록 하렴. 아닙니다, 아씨. 저는 아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아니다. 난 걱정 말고 너 살 길이나 찾도록 해라. 그리고 이걸로 우선은 쓰도록 해라. 하며 두툼한 전대를 건네주었다. 아씨! 순심이는 울며 끝까지 매달렸으나 서울댁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선불사로 향했다. 늘 백일 기도를 드리러 와서 인연이 되었던 만함스님이 서울댁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스님, 그동안 무고하셨는지요? 어서 오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방으로 들어간 서울댁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니 만함스님이 매우 안타까워하며. 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찌 자식 때문에 한 요인에게 이리도 큰 형벌을 주시는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 스님. 우선 그동안 시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일이 되었으니 당분간 유람이라도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는 불가하오니 혹시 스님이 입으시던 승복과 삿갓을 빌려주시면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돼 옵니다. 알겠습니다. 승복을 내드릴 테니 좋은 것 많이 구경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모두 떨쳐버리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스님. 소울댁은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합장을 했다. 비군이가 전해주는 승복을 입고 삿갓을 쓰니 겉으로 보아서는 영락없이 남자 탁발승이 되었다. 절을 나온 소울댁은 시린 손을 불어가며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4년 동안 겪어왔던 마음의 고통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둠이 내리고 겨우 한 주막에 들러 여보시오, 주모, 방 있소? 아이고, 어쩐데요. 오늘따라 객방이 다 차서 그란디 혹시 같이 써도 되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만 매우 불편했지만 오늘 더 이상 걷는 것은 무리였다. 그래, 괜찮소. 어서 안내해 주시오. 주모가 방을 안내하여 들어가니 호우대가 떡 벌어진 남종 내 하나가 개다리 소반에 탁주를 혼자 마시고 있었다. 소울댁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합장을 한 뒤 운목에 자리를 잡았다. 벽에 도포와 가시 걸려있는 걸 보니 더더리, 장떨뱅이는 아닌 듯 싶어 안심했다. 자리에 앉아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남자가 힐끔 쳐다보더니 스님, 괜찮으시면 곡차나 한 잔 해보시죠. 삼나만상이 그곳에 다 들어있습니다요. 소울댁은 대꾸도 하지 않고 삿갓을 벗고 옆으로 돌아 누웠다. 스님, 그러지 말고 기나긴 밤 말동무 나합시다. 그런데 소울댁이 생각해보니 못 마실 이유도 없다. 어차피 세상에 나온 한 마리 새가 아닌가 이런 것도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되어 벌떡 일어나 앉아. 그럼 그럽시다. 한 잔 하죠. 가끔 박초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몰래 광에 들어가 거내 마시던 술 이후로 오랜만에 마셔보는 술이다. 닭주를 다 마시고 나자 이미 얼큰하게 술에 취한 소울댁이 용기를 내어 담내로 노비안이 안주와 청주를 시켰다. 아이고, 우리 스님 덕분에 좋은 안주에 좋은 술을 마시게 됐소이다. 능청스럽게 웃으며 술을 마신다. 이 선비는 누구인가? 이름은 김만술. 사실은 마을에서 유명한 파라코이다. 좋은 집안의 자재로 태어났으나 인물값 한다고 어려서부터 학문과는 담을 쌓고 오로지 주색에만 빠져 결국 반건달이 돼버렸다. 김만술은 찬찬히 소울댁을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네, 지금껏 별의별 여자들을 다 안아보았지만 여승은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소이다. 혹시 스님 절에 비군인은 없습니까요? 소울은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고 스님, 아니면 말고요. 그냥 농입니다, 농. 그러며 볼걸 대더니 술 한 잔을 들이킨다. 소울댁은 그의 농이 거슬렸지만 또 이해 못할 농도 아니었다. 그런 건 없소이다. 그리고는 소울도 한 잔을 쭉 들이켰다. 그러기를 한 시경쯤 지났을까 몸이 피곤하여 마신 술이어서 그랬는지 눈앞이 어지럽고 기분이 좋아진 소울댁 이제는 술이 소울댁을 마신다. 스님,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던 모양입니다. 좋을 게 뭐가 있겠소. 세상살이가 다 그렇고 그렇지. 그런데 이게 뭔 일인가. 김만술의 다리가 은근슬쩍 소울댁의 다리 밑으로 들어온다. 사실은 그렇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김만술. 아무리 변장을 했어도 어설픈 소울댁의 행동을 보고 여자라는 걸 모를 리 없었다. 이미 다 알고 그런 야한 농을 던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많이 마셔서 살이 분별이 어려워진 소울댁 잠시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한참을 그렇게 쓰러져 있던 소울댁이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이미 김만술이 알몸이 되어 소울댁을 더듬고 있던 것이다. 술이 번쩍 깬 소울댁이 소리쳤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여? 그러자 반항해 봐야 너무 늦었다. 그때 김만술이 더듬으니 그것이 미끄러지듯 입수하였다. 순간 소울댁은 약간의 통증과 익숙함에 짧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래, 어쩔 수 없다. 이것 또한 나의 숙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칠게 김만술이 진퇴를 시작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밤새 불타는 사막까지 치르고는 둘 다 고라떨어졌다. 다음 날 새벽 김만술이 깨기 전에 주막을 빠져나왔는데 기분이 참으로 묘했다. 사실은 홀로 자유롭게 세상 구경을 마치고 나면 덧없는 이성을 떠나려고 마음 먹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변했다. 이까지 세상 별거 아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아니어도 대가집 규수가 아니어도 한 번은 버틸만한 세상이라고 느껴졌다. 서울댁은 그 길로 갖고 있던 돈으로 요리집을 차렸다. 음식 맛보다는 워낙 주인 인물이 뛰어나다는 소문이나 요리집에는 전국 한량들과 상인들로 매일 인산인회를 이루었다. 그런데 한낮 저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설마했다.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성녀가 아니었던가. 다음날 부랴부랴 의원을 찾아갔다. 한참 진맥을 보던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임마요 쓰이다. 서울댁은 휘를 의심하였다. 그럴 리가 없다. 임신이라니. 그리고 성녀가 애를 베다니. 집으로 돌아온 서울댁은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도저히 임신이 실감이 나질 않았다. 소방맞던 그날부터 한량 김만술과 술에 취해 하룻밤을 보낸 그날까지 망감이 교차하였다. 그날 밤 한잠도 못 미루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로부터 열 달 후 건강한 아들 녀석을 출산하였다. 원치 않던 상대의 씨였기는 하나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인 건 틀림없다. 산파가 건네주는 뒷덩이 아이를 받아보니 더더욱 감개가 무량하다. 시어머니가 떠올랐다. 그리도 자신을 빗박하며 내쫓았던 시어머니의 성난 모습. 아이는 다행히 어미를 닮았는지 머리가 영리하고 온순하였다. 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무럭무럭 자란 아들은 소울댁에 손을 잡고 어디론가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다. 둘이 도착한 것은 시댁이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온 것이다. 안으로 들어가니 자기가 이 집을 떠날 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잠시 알 수 없는 감회에 젖었다.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 중이었고 소울은 되도록 침착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소울댁을 보고 깜짝 놀란다. 소울댁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 빈서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때 상주 박초씨가 먼저 소울댁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니 아니 요 여보 옆에 서있던 시어머니가 아들의 큰 소리를 듣고 길끝 돌아보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간다. 예 인사드리거라.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보다 더 놀란시 어머니가 두 사람을 몽하니 바라보았다. 남편 박초씨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재취를 하였지만 몇 년을 살아도 아기가 안 들어서자 결국 본인의 문제임을 알았다. 새 며느리는 성격이 매우 포악하여 시부모를 무시하고 시 없는 남편 알기를 모같이 알아서 집안에 늘 우한히 떠나질 않았으며 결국 화병으로 쓰러진 시아버지가 소울댁을 찾으며 이승을 떠났던 것이다. 있을 때 자라지. 처마 끝에 고두름이 높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걸 보니 완연한 봄이 온 것 같다. 겨우 내 방안에만 있던 황진사가 오랜만에 모슴과 저작거리로 마실을 갔다. 각종 봄나무를 들고 나온 여인네들이 삼삼오 모여앉아 수다를 떤다. 한창 벼루를 보고 있는데 구석에 앉아있던 한 점쟁이 노인이 황진사를 보며 손짓을 한다. 나요? 그렇습니다. 나으리. 왜 부르오? 자식이 어사화를 쓸 것이오. 그렇소? 정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요. 그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아진 황진사. 복체를 꺼내어 던져준다. 봄이 가고 지는 듯한 여름이 오더니 곧 가을이 찾아왔다.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한 날 오참봉의 아들 오현득이 과거에 극제하여 광대 세악수 제인을 거느리고 삼일유가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 삼일유가란 과거시험에서 급제한 사람이 사흘 동안 스승과 선배 및 친지들을 찾아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받는 휴가이다. 칠탕 나게 풍악을 울리며 행렬이 앞장서고 머리에 어사화를 꽂은 급제자가 말을 타고 인사를 다니는 것을 말한다. 오참봉 아들 오현득이 어사화를 꽂은 사모관대를 쓰고 의졋하게 말을 타고 금위환향하니 마을사람들이 구경나와 인산인해를 이룬다. 오참봉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사또와 육방관석이 마중을 나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다. 오참봉은 폐지를 잡고 소를 잡아 거나한 잔치를 버렸다. 하지만 이 황경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이가 있으니 황진사다. 제기를 소란스러워 못살았겠구먼. 오참봉과 황진사는 어려서부터 동갑의 불할 친구다. 그런데 철이 들고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자 서로에게 묘한 경쟁심이 들기 시작했다. 뭐를 해도 상대보다 좋은 것을 해야 했고 절대 직원은 못살았다. 평생을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온 두 사람에게 이번 오참봉 아들의 장원 급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황진사의 결정적인 패배였다. 더 이상의 경쟁은 의미가 없다. 나으리 목에 목에 넘기는 술이 마치 사약 과도 같다. 어이구 최대감 나으리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참봉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건너마을 최대감을 맞으러 간다. 잠시 앉아있던 황진사가 여보게 내가 몸이 으실으실 추운 것이 콧불에 걸린 듯하네. 나 먼저 가겠네. 응 그럴 텐가 그래 어서 들어가 좀 쉬도록 하게. 오참봉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황진사의 뒷모습을 보며 씩 웃으며 혼잣말을 한다. 그래 이놈아 추울 테지 아니 배도 아프겄지 집에 돌아온 황진사의 황진사는 참모에게 술상을 보라이루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봄에 저작거리에서 만났던 점쟁이를 떠올리며 이런 돌팔이 점쟁이놈 같으니라고 내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다고 내 다시 만나면 요절을 내고 말 것이요. 잠시 후 참모가 들고 온 술상을 끼고 앉아 쓰디쓴 자작술을 들이켰다. 한참을 그리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연불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응보살 아니 이 아심한 시각에 웬 연불 소리요? 방문을 볼컥 열어보니 박발승이다. 게다가 자세히 보니 여승이다. 아니 누구신데 이 야밤에 닭발을 오신 게요? 나으리 잠시만 저와 독대가 가능하실지요? 독대 나와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잠시 들어가 말씀드리죠. 황진사는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여승을 바라본다. 그럼 들어오시오. 예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응보살. 방으로 들어온 여승은 정중하게 합장을 올리고는 자리에 앉았다. 그래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게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여승이 나으리 오참 뽕댁 아드님이 장원급제하니 부러우시지요. 뭐요? 아니 스님 대체 누군데? 황진사는 순간 허를 찌린 것 같아 당황했다. 나으리 사실 그 아이는 하며 말을 못하는 닭발승 그 아이가 어떻다는 거요? 어서 빨리 말해보시오. 사실 그 아이는 제 뱃속에서 나온 황진사님의 자식이옵니다. 황진사는 갑자기 머리에 큰 망치라도 맞은 듯 멍해졌다.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요? 내 아들이라니? 게다가 당신 뱃속에서 나왔다니? 놀라지 마십시오 나으리. 그러며 머리에 썼던 삿갓을 벗으니 아니 너 너 그렇습니다요. 소녀 영란이 옵니다. 아니 너가 어찌 스님이 되었단 말이냐? 그래 영란이 영란이 맞구나. 그러자 여승이 눈물을 떨구며 말했다. 나으리 잘 계셨습니까요? 영란이 와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간다. 젊은 황진사가 어느 한 날 밤늦게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데 당시 참모였던 영란이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하고는 살끔살끔 그 방 앞으로 갔다. 마누라는 이미 잠이 들어 있을 터이고 조심조심 방문을 열었다. 영란이는 한참 세상 모르게 골아떨어져 있었다. 방으로 들어간 황진사는 옆으로 누워 영란이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처음엔 장결에 뒤척이다가 곧 눈을 떠보니 황진사가 아닌가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여는 순간 잽싹에 황진사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조용히 하거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니. 그러며 한 손으로 속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영란은 울며 반항해 보지만 소용이 없다. 가만 있으래도 그러는구나. 황진사는 영란의 가슴을 와락 쥐고는 지금 떠들면 내 목숨을 가만두지 않겠다. 알겠느냐? 할 수 없이 입을 틀어막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서야 손을 뗀 황진사는 영란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체념한 영란인은 황진사에게 몸을 맡겼다. 그날 이후로 황진사와 서목해진 영란인은 마님 눈치를 보며 지내다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선택했다. 그래서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백운산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암자에서 허드렛일을 도와주며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영란이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황진사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스님 저는 어찌 해야 됩니까요? 영란이가 울며 주지 스님에게 말하자. 그래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이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들어서질 않아 백일 기도를 드리러 온 젊은 수월댁이 참모를 데리고 암자를 찾았다. 수년째 정성을 들여보지만 태기가 없다. 그때 요사체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던 영란이를 보더니 주지 스님에게 가 사연을 물었다. 하지만 스님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혹시 임양할 의향이 있다면 주선에 보겠노라 물었다. 예, 스님. 제가 입양하지요. 언제가 출산일입니까? 아마도 앞으로 열흘 후면 출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러자 수월댁이 요사체 영란이 방으로 와서는 살갑게 손을 잡으며 여보게 내가 데려다 잘 키울 테니 걱정 말게 알겠나? 드디어 영란이 아들을 출산하자 준비했던 포대기에 싸서는 수월댁과 참모가 급하게 절을 내려왔다. 영란이가 펑펑 눈물을 흘리자 주지스님이 너무 슬퍼 말거라. 이 또한 부처님의 뜻이구나. 아마도 좋은 집안으로 갔으니 잘 자라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영란이는 바닥에 엎드려서 대성 통곡을 하였다. 그 뒤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비군이로 입족하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서너 명의 장경들이 몰려와서는 암자를 때려 부수고 불태우기 시작했다. 영란이는 얼른 부어 뒷곁으로 도망쳤다. 남자들은 거세게 대항하는 주지스님과 비군이를 죽이더니 영란이를 찾기 시작했다. 영란이는 비어있는 항아리 속에 몸을 숨기고 두려움에 떨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영란이의 얼굴을 모르는 괴한들은 죽어있는 몇 명의 비군이를 확인하고는 암자를 불태우고 급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참 후에 항아리 속에서 나온 영란이는 죽어 널브러져 있는 스님과 비군이를 보고 혼절을 하고 말았다. 그 옆엔 암자가 벌겋게 불길이 솟아 오르고 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영란이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여곡절 끝에 장례를 치렀다. 이 모든 악행을 계획한 사람은 바로 수월 댁이었다. 입양해간 아들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여달라고 청부를 한 것이다. 생모인 영란이만 살아남아 수월댁에게 복수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식의 어머니 아닌가. 주지스님이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이라 여기고 영란이는 그 길로 대부람에 들어가 스님이 되어 참선과 수행을 하였다. 그러던 중 아들의 과거급제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내려와 삼일 육아를 보게 된 것이다. 젊었을 때 잠깐 욕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저질렀던 황진사의 억보였다. 황진사는 가슴을 치며 원통해 했다. 이제 어쩌겠는가. 결국 황진사와 스님 영란이는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이 모든 업보를 덮어두기로 했다. 아들이 극제할 것이라는 저작거리 점쟁이의 말이 맞았다. 신명나는 사물놀이패가 북과 뺑가리를 치며 상모를 돌리고 외출이 어려웠던 부녀자들이 이날만은 창포로 머리를 감고 부리를 비녀로 삼아 밖에서 그네를 탈 수 있는 유일한 날 단원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남정뇌들의 시름이다. 건장한 사내가 우통을 벗고 힘자랑을 할 때면 부녀자들은 장어스로 얼굴을 가리고 가슴을 설레이곤 한다. 과연 누가 천하장사가 될 것인가. 상으로는 황소가 한 마리다. 몇 년째 이대근이라는 총각이 황소고삐를 거머쥐었다. 과연 올해도 천하장사가 될 것인가. 잠시 후 사람들의 환호소리가 들리더니 역시 올해도 천하장사는 이대근이다. 황소 등에 올라탄 대근이는 사물놀이패가 앞장을 서고 뒤에서 의기양양하게 소를 타고 손을 흔들며 따라간다. 단어 행사가 끝나고 대근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기방으로 놀러갔다. 대근아 잘했다. 한잔해라. 오냐 형님한테 한잔 따르거라. 기생들은 대근이 옆에 앉아 폴소리를 내며 아양을 떤다. 어머 우리 대근 오라버니는 몸만 좋은게 아니라 얼굴도 잘생기시고 도대체 부족한게 뭔지 모르겠어. 기분이 좋아진 대근이 옆에 앉은 기생을 안으며 이리와라. 오라버니가 이뻐해줄테니. 술자리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술이 떡이 된 대근이는 금침이 딸린 옆방으로 부축을 받아 들어갔다. 오라버니? 괜찮아요? 응? 나? 그럼 괜찮지. 오늘은 너냐? 예, 오라버니. 잠깐만요. 옷 좀 벗겨드릴 테니. 그러며 대근이의 옷을 능숙하게 벗긴다. 어머머. 오라버니. 이놈도 천하장사네요. 대근이의 약물을 푹 건들고는 혼자 따르로 웃는다. 대근이는 고울에서 유명한 장사의 그 약물도 과연 이름대로 대근이다. 사실 대근이라는 이름은 워낙 그의 약물이 커서 지어진 그의 별명이다. 일식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호남형이라 여자들이 가만두질 않았다. 기방의 기녀는 물론이고 소망 맞고 돌아온 여인의 청상 과부 일찍 대바라진 처녀 주막의 들병이 유부녀 등등 대근이의 품에 한번 안겨보려고 혈안이 된 아녀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것을 은밀하게 연결해주고 뒷돈을 챙기는 이가 있으니 박물장수 오소방이다. 대근이와 하룻밤을 지새고 난 여인네들은 그날부터 밤잠을 못 이룬다. 게다가 대근이는 동네 행수 기생에게 여러 해에 걸쳐 방중수를 사사받아 이를 실전에 써먹으니 오죽하겠는가. 행수 기생 이와는 서른 정도의 나이로 어려서 현직 기생으로 활동할 때 한 나이든 손님에게 방중수를 채득하였다. 그래서 유독 이와를 아는 남자치고 폐가 망신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이다. 지금은 현역을 떠나 기생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는 행수가 되었으나 아직도 그녀를 찾는 손님이 적지 않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유일하게 혼절시킨 이가 있으니 바로 백은 이었다. 하루는 사또가 밤에 이와를 불러냈다. 사또 저 이와이옵니다. 오냐 어서 들어오거라. 방으로 들어온 이와가 저를 올렸다. 그래. 사또는 이와를 끌어당겨 안았다. 곧 이와도 사또의 옷을 벗기고는 자신의 옷도 벗었다. 사또 누우시지요? 오냐 너도 누거라.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이와가 먼저 사또의 가슴을 살포시 쓰다듬으니 금세 사또의 그것이 팽팽해졌다. 드디어 둘이 하나가 되어 정념을 불태우려는 순간 갑자기 사또가 몸을 부르르 떨더니 한숨을 내쉽다. 미안하구나. 그러며 내려와 옆으로 돌아눕는다. 사또 괜찮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요. 사실 이런 경우가 한 부모는 아니었다. 사또도 양귀에 좋다는 온갖 보약을 다려먹어도 쉽게 좋아지질 하나 고민이 컸던 참 이다. 사또 괜찮습니다. 한참 말없이 누워있던 두 사람 갑자기 사또가 말을 꺼냈다. 이와야 이와야 사내 중에 혹시 너를 간복시키니가 있더냐. 예? 괜찮다. 말해보거라.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 사실 한 사람 있긴 하옵니다만. 그래? 그게 누구더냐. 이대근이라 하는 자이옵니다. 이대근? 예? 그 사내가 그리도 세더냐. 예? 인물도 잘났고 천하장사에 그것마저 출중하니 정말. 그러며 말을 잊지 못하니 슬슬 부하가 치밀어 올라오는 사또. 그래? 어디가 그리도 좋더냐. 그냥 안겨만 있어도 충만한 기분이 들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사옵니다. 그것도 실하더냐. 실하기만 합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요. 제대로 질투가 난 사또가 갑자기 일어나 않더니. 그래? 나 같은 노인네하고는 비교가 안 될 테지. 알았다. 이만 물러가거라. 순간 당황한 이화. 나으리 왜 그러시옵니까? 아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주섬주섬 옷을 주워입은 이완은 쫓겨나다시피 하여 기방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사또가 이방을 부르더니 여보게 이방 혹시 이대근이란 자를 알고 있는가? 예? 이대근이요? 알고 있습죠? 매년 시름대회에서 천하장사를 거머쥐는 자입죠? 그래? 사또는 아직도 어제 불쾌감이 남아있는 듯. 그래? 이번에 조정에서 내려온 공문 있지 않은가? 예. 황관이 부족해. 각 거울마다 한 명씩 청구하여 올려보내라는 공문 아닙니까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그 이대근이라는 자를 올려보내게. 예? 이대근이요? 그래? 하지만 이미 뽑아놓은 아이가 있습니다만. 그래? 그 아이와 바꾸란 말일세. 알겠는가? 갑작스런 사또의 명예 당황한 이방. 예예. 알겠습니다요. 이화가 사또와의 잠자리에서 생각없이 뱉은 말이 대근이에게는 큰 형불이 되고 말았다. 대근이는 영문도 모르고 봉헌으로 끌려갔다. 여봐라 너는 이제부터 임금님을 바로 곁에서 보좌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어명을 받들어 가문의 영광으로 알라. 내시 그렇다. 약물을 거세해야 되는 황관 내시가 되는 것이다. 대근이는 사또께 눈물로 읍소했다. 사또 나오리 저는 지금 모셔야 하는 홀어머니가 계시옵니다. 부디 저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뽑으시미 어떠하실지요. 시끄럽다. 이미 조정에 너를 전거하여 이름을 올려놓았으니 어서 떠나도록 하라. 대근이는 대근이는 엎드려 퐁퐁 울었다. 하지만 어찌 어명을 거스르랴. 그리하여 조정에서 내려온 수행원을 따라 한양으로 향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울 여인네들은 몰래 통시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렸다 한다. 한양에 도착한 대근이는 눈이 가려진 채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 잠시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깜짝 놀란 대근이 아니 이게 무슨 비명입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후 대근이가 그 방에 들어가 형틀에 앉았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근이가 눈물로 호소하자. 이놈아 누가 너를 죽인다 하더냐 곧 끝나니 너무 걱정 말거라. 곧 뒤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니 대근이의 사지를 붙잡았다. 삭둑 대근이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는 혼절 하고 말았다. 찬물 한 바가지를 덮어쓰고 나니 정신이 들었다. 아랫돌이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다. 음경과 고안이 잘려 나간 것이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의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음경을 자르고 요도가 말려 들어가 요도가 막혀 죽는 이들이 많았다. 그 후 다행히 목숨을 잃지 않고 어느정도 그곳이 암을 주음에 궁으로 들어갔다. 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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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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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설을 지키는 황관이 되었다. 밤에 임금이 궁녀를 찾아가면 앞에서 초롱을 들고 불을 밝히고 밤새 방문 앞을 지키는 것이다. 밤새도록 왕과 궁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 옛날 일이 떠올라 혼자 서글프게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는 씨를 뿌릴 기둥도 벗어졌고 남자로서의 구실은 끝이 났다.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다. 그래도 대근 이는 충성을 다해 임금 을 모셨다. 다행히 그 공을 인정받아 종이품 상성까지 올라가 재물도 많이 생기고 직책도 높아지니 대감들도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했다. 한양에 살고 있는 아이 하나를 둔 과부와 혼례까지 지루게 되었다. 황관에게 시집 오는 여자는 대부분 많은 재산을 보고 오는 것이다. 물론 황관도 부인과 잠자리는 가능했다. 하지만 서로를 안아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하루는 곡불에 걸려 일찍 퇴청하여 집으로 왔는데 안체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 문을 돌콕 열으니 아내와 어떤 외관 남자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태근이는 견딜 수 없는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한참 두 사람을 노려보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리고는 실성한 사람처럼 말을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돈도 필요 없다. 높은 관직도 필요 없다. 미친 듯이 달려 이하에게 갔다. 깜짝 놀란 이하는 태근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하네. 나 때문에 네. 태근이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하를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두 사람. 갑자기 태근이가 당검을 꺼내 손을 올려들다. 이하의 비명이 기방을 흔들었다. 잠시 후 무언가 푹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하가 쓰러진 대근을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다. 태근이가 자결을 한 것이다. 태근이 이 사람아 미안하네. 미안하네. 구익의 내거리에 한약방이 쭉 늘어서 있다. 그 구익의 내거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갑자기 손아귀가 쏟아져 길가던 김첨지라는 사람이 어떤 한약방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한참 쏟아지던 빗발이 점점 드물어지고 볕이 나면서 다시 활짝 개려고 하였다. 그때 장난기 많은 한약방 주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조금은 어리숙해 보이는 김첨지를 내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개거든 가지 비가 개거든 가라는 말도 되지만 사람이 아니고 개라면 가라는 뜻으로도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 김첨지는 무슨 속셈에서 인지 한약방 안을 한 번 둘러보더니 큰소리로 말하고 걸음을 옮겼다. 다 개니 가야겠군. 뭐 다 개니까 간다고? 한약방 주인이 가만히 듣자니 괘씸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약방 안에 있는 것이 모두 개들이니 그 틈에 기어 있을 수 없어서 그만 가야겠다는 뜻이 아닌가. 야 그놈 앵간한 녀석이구먼 마침 비에 막혀 손님도 뜸하고 하니 저 녀석을 불러들여 얘기나 시켜봐야 건네. 여보시오 과이 바쁜 길이 아니거든 들어와 담배나 한 대 피우고 가시구려. 그러자 그 김첨지는 전혀 사양 않고 성큼성큼 들어와 인사부터 하였다. 난 경기도 땅에 사는 김첨지라 하오만. 아 그러십니까? 보아하니 대개 입심도 앤간한 모양이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재미난 얘기나 한자리 들려주시구려. 뭐 내가 얘기할 줄 알겠소만 내가 한 열흘 전에 알턴 끝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뭡니까. 그러시면 염라대왕도 만나 보셨겠구려. 제갈 공명이 조조를 걸려줄 때 번번이 조조의 꾀를 반대로 이용했듯이 김천지도 한약방 주인의 생각을 번번이 이용하여 이야기를 꾸며 나갔다. 처음 어딘지 가보니 의리의리한 정각이 하나 있는데 입구에 명부전이라고 금색의 글자로 새겨져 있더군요. 그래서 옳지 내가 죽은 개로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성명과 생년 원리를 묻더군요. 어차피 죽은 몸이라 겁날 것도 없으니 사실대로 얘기했습죠. 그자가 한참 문부를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한가운데 앉은 분 아마 그분이 염라대왕일 거요. 그분이 주먹으로 탁자를 탁 치면서 소리집디다. 이놈들이 요새 좀 바빠서 정신이 없기로 써니 또 바꾸어서 잡아왔단 말이냐. 이놈들 대체 무엇들을 하는 거냐. 하고 꾸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호통에 곁에 있던 자들이 모두 벌벌 떱디다. 그때 정각 아래서 이를 보던 니가 나에게로 다가오더니 이러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인간으로 곧 돌아가게 될 것이오. 앞으로 수명이 삼십 년이나 있는 분을 공연히 놀라게 하여 미안하게 되었소. 그러면서 이따가 염라대왕의 심부름꾼이 바깥세상에 나가는 길에 데려다 줄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며 마당 한구석에 있는 긴 의자에다 앉혀 죽디다. 그런데 그렇게 섣갈릴만하기도 한 것이 어떻게나 바쁘게 잡아들이는지 사람의 홀령이 줄로 늘어서서 기다리고 또 극락과 지옥으로 갈 곳이 정해진 영혼들도 인도에 주기를 기다리며 늘어서 있더군요. 그래서 저승구경은 실컷 잘했는데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은 맨발에 미투리를 끌고 삿갓을 들었는데 몸에서 비린내가 푹푹 풍깁디다. 염라대왕의 문초가 시작되었었죠. 너의 생전 한 일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예, 선하양 돼지같은 짐승을 잡는 것으로 업을 삼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대뜸 소리를 지릅디다.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내가 그렇게 모진 일을 되풀이하며 살생을 하고도 어찌 좋은 대로 가기를 바랐느냐 하고 화가 난듯이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정의 대답이 걸작이더군요. 아니오시다. 그것은 대왕께서 잘못 생각하신 것으로 아옵니다. 나라에서는 해마다 봄가을로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대왕께서도 함께 드셨을 줄로 아옵니다. 그때 제사 지내는 임금이나 지위 높은 양반님들이 선수 짐승을 잡아서 올렸겠습니까? 다 저희 같은 무리들이 있어서 그 구질구질하고 남이 꺼리는 일을 맡아하였기 때문에 하늘 제사도 잡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받아 잡수신 것이 모두 저희들의 힘이지 어찌 나라님이나 대감들의 공이라고 하겠습니까? 대강 대강 이러한 뜻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염라 대왕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오냐 알았다 내 말이 맞다 여봐라 저 망인을 극락세계 연하대로 받들어 모셔라 라고 하십디다. 그러니까 곧 하늘에 군사들이 몰려와 백정을 연해다 태우고 앞 뒤에서 풍화까지 울리며 극락세계로 데리고 올라갑디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여인 내 하나가 나오는데 걸음 걷는 품이나 아양 떠는 모습이 보통 여염집 여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 생전에 한 일이 무엇인고? 하고 염라대왕이 또 물을 수밖에요. 예 풍류와 춤을 배워 잔치에 나아가 흥도 도두고 또 술과 웃음으로 묻 남자들의 노리개 노릇을 하였사옵니다. 하고 태연이 대답했지요. 그러자 염라대왕은 대뜸 화를 내어 저런 나쁜 여자가 다 있나? 그럼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남자가 홀려서 가정을 깨뜨리고 얼마나 많은 여자가 울었겠느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러나 그 여자 기생은 아주 표정하나 바뀌지 않고 태연합디다. 예 그러하오나 대왕께서는 생각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인들 그 짓이 좋아서 했겠습니까만 사람의 세상은 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나 같은 기생도 모르고 술도 안 마시면 아마 수 없이 자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이 한 마누라와 밥일을 해야 된다면 그것 어찌 애처롭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삼라만상의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기생은 웃어도 속으로는 울고 마음에 없는 애교를 떨며 남자를 기쁘게 해주어서 이 삼라만상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왕마저도 짓밟혔던 저희 일생을 꾸지지니 많은 사람을 위해 희생한 보답이 이것뿐인가 하여 원통하고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하고 거침없이 짓거립디다. 게다가 말하면서 줄줄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러자 염라 대왕도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만 곧 여봐라 저 여인의 얘기를 들으니 가엾기 그지 없구나. 다시 대갓집의 외 딸로 태어나 좋은 곳에 가서 평생 잘 살아보고 오도록 다시 태어나게 해주어라. 하고 판결을 내립디다. 그러자 기생이 치마를 바싹 걷어 올리더니 얄궂은 미소를 보이며 저승사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불룩한 배에 얼굴이 불그레하고 점잖게 생긴 영감이 들어섰는데 염라 대왕이 한 일을 묻자 자신은 이승에서 신농씨가 만든 법에 따라 약을 만들어 앓는 사람 고생 않게 해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었다고 합디다. 그러자 염라 대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호통을 치는데 뭐? 여봐라 저 건방진 놈의 주둥이 좀 쥐어 질러라. 그래 이놈아 사람의 목숨을 내가 마음대로 늘려준단 말이냐? 그래 내놈의 손으로 못 죽게 한다는 거냐? 이놈 너는 나의 명령도 어기는 놈이 아니냐? 요새 잡으려고 보내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종종 있길래 어쩐 일인가 했더니 바로 너 같은 놈들이 그런 장난을 하였구나. 여봐라 저놈을 지옥의 맨 아래 중에 거꾸로 쳐박아 버려라 라고 대노를 합디다. 그러자 수염이 허옇게 난 그 노인은 풀이 죽어 힘없이 끌려가는데 내가 잠깐 그 노인을 붙잡아. 내 옆에 의자에 앉혔더니 나를 보고 이렇게 부탁합디다. 노형은 인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 내 부탁을 꼭 들어주시오. 내 자식 놈이 구리개 모퉁이에서 테르리어컨을 쓰고 한약방을 차리고 있는데 아들은 모두 백정을 시키고 딸은 모조리 기생을 시키라 일러주시오. 라고 신신당부를 합디다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구리개의 몇째 집에 사느냐고 묻는데 시끄러워 이 영감탱이야 하며 저승사자가 와서 끌고 가는 바람에 더 얘기를 못했지요. 그 노인네가 끌려갈 때 엎어지고 고꾸라지며 내가 있는 쪽을 자꾸 돌아다보며 가더군요. 어찌나 그 모습이 애처로운지 나도 그만 눈물이 나서 아니 그런데 주인 양반이 지금 그 건을 쓰고 계시니 그럼 그분이 혹 노형의 선친이신지 모르겠소이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한약방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이놈이 어디서 욕을 해? 그러자 김첨지가 벌떡 일어나면서 이 양반아 애당초 욕은 누가 먼저 꺼냈는데? 甚 memorized 완전 처라 이거 인 الذio 이ús receipts 빈 은 תח 내년 손 Us 겨울 이 인残 수 ipe 대 산 irim 이 싱 아멘